8월 월말 평가 주제를 공개하겠다 요즘은 아이돌이 춤과 노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능감도 좋아야 한다 8월 월말 평가 때는 예능감 테스트 테스트를 해서 너희들의 예능감을 평가하겠다 네? 뭐라고요? 갑자기요? 야, 우리 큰일 났어 나 센스 완전 없잖아 나 갑자기 뭐라고 말하라고 하면 완전 말 못하는데 게임도 완전 못하는데 하, 이런 게임 하수들 남반장, 너는 게임 잘해? 나 어릴 적 별명이 게임돌이었잖아 야, 너 맨날 가위바위보 난이 져가지고 내 가방 맨날 들어줬잖아 얘 맨날 묵만 낸다? 그건 중학교 4학년 때고 너네 해야 되는 게임이 뭔데? 구독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당신은 이거 박자감각은 왜 이렇게 없냐? 아, 이거 너무 헷갈려 설아웃도 다시 시작해 아이엠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! 반장, 셋! 반장, 반장, 반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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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bele 뭐야, 아 깬돌이라면 아, 진짜 웃겨 아, 나 아, 너무 웃겨 처음엔 적응이 안됐어, 적응이 다시 해, 다시 자 남반장부터 다시 아이엠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비키 셋 비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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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라 둘 서라 서라 텔라 하나 텔라 비키 넷 비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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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장 둘 반장 반장 텔라 둘 텔라 텔라 반장 넷 반장 반장 아 아 아 또 틀렸어 아 셋으로 돌렸어 반장은 셋으로 돌렸어 텔라 되게 정확하게 넷이라 그랬는데 진짜 나한테 셋으로 돌렸어 반장 넷 넷 넷 완전 정확하게 넷이라 그랬는데 완전 웃겨 하하하하 야 근데 우리 좀 잘하는 거 같지 않냐? 그치 맞아 우리 월말 평가 잘 볼 것 같아 히히히 맞아 우리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 원래 저 게임 잘하지 않았냐? 오바키가 걱정하길래 기 좀 살려줬다 오호 우정이 눈물겹네 야 축구하러 가자 그래 아 무거워 가방이 돌덩이야 뭐야 야 오바키 오바키라고 하지 마라 야 심심한데 가위바위보에서 짐 들어주기 할래? 오 좋지 안그래도 무거웠는데 잘됐다 남자는 묵이지 묵? 너 맨날 묵만 내더라 아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하하하하 너 진짜 계속 묵만 내냐 멍청이 아 찐했라 그랬는데 아우 돌덩이네 아주 책가방이 아니라 아 진짜 짐이 왜 이렇게 많냐 저 하늘의 달처럼 술도 운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채석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 그랬나 안능 탈 탈